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예비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A씨의 전과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자신의 SNS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선관위는 허위 비방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예비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